안녕하세요. 탑빌딩 임량래입니다. 오늘은 매매가격 14억 5천, 일명 꼬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매물은 지하철 도보 2분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.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식당, 주점 골목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아주 넘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임대업종이 근린생활실설로 되어 있어서 소형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한두 개층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근린생활실서 올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 받는데 혜택이 있습니다. 해당 매물 바로 보시겠습니다. 해당 매물라보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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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